민호씨가 2달러 아직 아이템이 저희가 근데 3개 남아있습니다. 2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2분 중에 먼저 민호씨 나가보도록 하죠. 방한템, 먹템, 핵인사템 3 중에 선택해 주시죠. 나 송민호에게 방한템을 사달라. 방한템 고르셨습니다. 방한템 질문 갑니다. 요즘 나는 몸이 춥다. 마음이 춥다. 어느 쪽인가요. 저는 요즘 몸이 춥습니다. 몸이 추위를 많이 타가지고. 그렇죠. 겨울이내까지. 맞아요. 맞아요. 두 번째.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음악을 추천해 주신다면? 최근에 제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인데. 완전 빠진 노래. 핑크스웨트의 어니스티. 핑크스웨트의 어니스티. 그리고 마지막 질문. 나의 겨울 필수 아이템은? 립, 뱀엄. 립, 뱀엄. 립, 뱀엄. 립, 뱀엄. 립, 뱀엄. 립, 뱀엄. 방한템 질문이 사실 조금 평범하네요. 다른데. 좋습니다. 그럼 바로 넘어가보죠. 멤버들 뭐니고 들지 말지. 바로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한템. 하나, 둘, 셋. 네. 김민호 부활했는데 안나왔어. 아, 진호씨. 진호씨 있는 피컷 다해 눌러봤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 아깝습니다. 운명인가 봐요. 네. 돈이 안나왔어 돈이. 그럼 저희가 어떻게 한 번 생각이 있는데 여기 한 번 들고 가시죠 아 그래도 획득하셔야죠 하나밖에 못 가져가셨잖아요 한 번 보여주시죠 아 스웩 시지로 뿌리는 건가요? 전혀 안 뿌려지는데요? 일도 안 뿌려지는데요? 아 좋습니다 오늘 멋있는 모습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방한템 즐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우씨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노래는 저한테만 안 틀어주신거였네요 죄송합니다 그때 사실